오늘 제목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응답에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라는 말은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셨고요. 그 은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요. 실제 2020년도에 우리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제목 그대로,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데요. 성문으로 가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이 말이잖아요. 당시의 상황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포로는 지금 잡혀있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에요. 아직 이 의약이 성치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 응답받고 뭘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취될 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약을 잡아야 됩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룡충만, 이 의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약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요. 성룡충만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의 은약을 통해서 절대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참 왕으로 오셨대요. 그게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 이름들이, 이 인물들이 유명해서 그냥 앞에 붙인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야,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은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은약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그 인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후손을 통해서 다윗 내 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약이 우리에게는 답이 돼야 되고요. 오늘도 그냥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고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잘 써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존물이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을 잘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전도 잘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말씀 많이 보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안 하면 어떤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원지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정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흑암 세력에서부터 완전히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요. 정말로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속아가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이 항상 정리되고, 묵상되고, 각인될 때예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은약에 결론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좀 쓰러질 때도 있고요. 불신앙 할 때도 있어요. 내 안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나는 불완전하다니까요. 인간인지라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I really bless you in the name of Lord that you may finish all your problems through this gospel. 자, 두 번째 은약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Now, what is the second covenan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반대가 뭐죠? Now, what is the opposite of kingdom of God? 분명히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수서 2장 2절을 보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래요. 게시록 12장 11절에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If you look at it in Revelation chapter 12 verse 11, it says it is the one who leads the whole world astray.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체가 창세기 3장 때 어떻게 해요?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This invisible being called this identity of Satan, this being attacked mankind in Genesis chapter 3.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이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The Satan who appeared in the Garden of Eden in Genesis chapter 3 is working even now. 얼마나 활동합니까? How much is he working? 24시간 365일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24 hours, 365 days a year, he's working.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That is why you and I have already been given the blessing of a spiritual battle.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And how can we fight and become victorious? 내 힘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 때문에. Not with my strength, however, the life of Jesus that is inside of me.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With the name of Christ that is inside of me.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In all the fields that I'm going, looking at God's presence coming upon their fields, we call that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요. That is why if you look at Matthew chapter 12 verse 28.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라 그랬죠. It says, be clothed with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힘입으래요. Now be strengthened by his spirit. 자, 그러면 귀신이 쫓겨난답니다. Then demons will flee. 귀신이 쫓겨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래요. And demons being chased out. That is the kingdom of God.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Even today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Lord, that you will become victorious in your spiritual battles. 그래서 장소 옮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That is why every time you move to a new location, pray with that name.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In all the field that I'm going, the kingdom of God. 그때 지역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 It is a very fact that that is when all the forces of darkness working in the region are crumbled.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This is not merely a story just between us. 성경에 나오는 영적 사실입니다. It is a spiritual fact mentioned in the Bible. 도단성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Just as it happened in the Dothan. 많은 적군이 여러분들을 애호사더라도. Many enemies may surround you.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요. However, when they opened their spiritual eyes to look at it. 여러분 주변을 불말과 불병으로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These fiery horses and chariots are just surrounding you.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현장입니다. That is the field of the children of God. Boston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It is not that Boston is a difficult field. 미국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It is not that America is difficult. 지금도 미국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가 동원돼 있다니까요. But even right now, God's fiery horses and chariots are mobilized here in America.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What is the problem? The problem is that we are not able to see this. 영적인 존재가 육신의 것만 늘 보다 보니까. For spiritual beings, they were always looking at the physical things.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That is why they do not know this spiritual world. 그러니까 엘리사를 돕던 그 청년은요. 그게 안 보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That is why this young servant that was helping out Elisha, because he didn't know he was afraid. 엘리사가 싸움을 잘했느냐? 싸움을 잘한 게 아니에요. Was Elisha good at fighting? No, he was not. 엘리사가 한 가지가 달랐어요. There was one thing that was different about Elisha. 뭘 봤습니까? What did he see? 영적인 걸 본 거예요. He saw the spiritual things. 그러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가 보이는 겁니다. That is why when he asked God to open the eyes of the servant, he was able to see the fire horses and chariots. 영적 싸움은요. 잘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For spiritual battles, it is not that we should fight well.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Because it is a fight that is already won, you merely have to use your authority in your field.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말 쉽고 간단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거예요. So believing in Jesus is actually not hard, but it is the most easy, simple, and enjoyable, and happy thing. 없는 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힘든데 If you're trying to use something that is not of yours, then it is hard.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은 쉽잖아요. But using what you already have, that is easy.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 the field, in all the paths that you take, I really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he God's kingdom will be established. 세 번째 은약이 뭡니까? And thirdly, what's the third covenant? 성령 충만입니다. Fi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증인된대요. When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you'll become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You're not becoming witnesses just because you're so smart and well-off. 지식이 충만하고 물질이 충만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You're not becoming a witness because you're so full of knowledge and material wealth. 성령이 충만할 때 증인되겠대요. But when you'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you'll become witnesses.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This is a method of God. 그래서 매일 영적 서밋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That is why everyday do not lose hold of this time of the spiritual summit. 매일 영적인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 보세요. Every day have this enriching time of enjoying the Holy Spirit. 이 시간이 없으면 목사라도 다 뺏겨요. If you do not have this, even if you're a pastor, you will lose everything. 이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어제까지 응답받을 때도 오늘을 놓칩니다. Even if you do not have this time, that even if you did your walk of faith for 20 or 30 years, or you received answers until yesterday, you will lose everything today. 하나님은 세계복음악이라는 이 언약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니까요. Because God has called you and I as witnesses to this line of world evangelization.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 다말과 같은 기생 라악과 같은 이런 인물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든다고 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없겠습니까? If we were to write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would we put their names there? 창녀가 아무리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든다면은 그 속에 기생 라악을 집어넣겠어요. Of course we're thankful that the prostitutes also has received salvation. But would you put her name in the genealogy of Jesus?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사람도. However, even though they were lacking. 악한 사람도. Or those who are evil.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드신 거예요. He utilizes everyone to use and make the genealogy of Jesus.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What does that mean? 세계보고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The doing world evangelization is the absolute grace of God. 우리가 아유, 재준이 보고 좀 부족한 거 보고 저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세계보고만 한다고? 그게 편견입니다. When we look at 재준 and think, oh, he's so lucky. How can he do world evangelization? That's our standard and that's our prejudice. 내가 보는 수준과 하나님이 보는 수준은 달라요. The level that I see and the level in which God sees him is different. 우리는 항상 내 수준, 내 기준을 사람을 보는 거예요. However, we always look at other people with our own levels and standards. 아유, 저래가지고 무슨 세계보고만 한다고? Oh, how can they do world evangelization? 저래가지고 무슨 지역 보고만 한다고? Doing that, they're going to do regional evangelization? 저게 무슨 장로라고? You call himself an elder? 저게 무슨 교육자라고? How can you call yourself a committed worker?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편견, 선입견, 완전히 벗어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Lord, that for year 2020, you may completely throw away all your biases and prejudices. 육신이 충만한 게 아니고요. It is not that we are filled with physical things.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But when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e are able to see other people correctly.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That is why through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Lord, that your spiritual eyes may open. 성문으로 나아가라. Pass through the gates.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은약의 증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ven today,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Lord, that you may go home with the evidence of God's absolute answer. 큰 두 번째로 보니까 돌을 제거하래요. And it says, in big number two, it says remove the stones. 백성이 올 길을 닫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래요. Prepare the way for the people, build up the highway and remove the stones.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Simply put, 강한 불신앙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Get rid of strong disbelief. 어디를 가도 불신앙은 있어요. Wherever you go, you will face disbelief. 큰 교회를 가도, 작은 교회를 가도 불신앙은 있습니다. Whether the church is big or small, they will have disbelief.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주익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However, there is no reason for you to act as the main figure for the disbelief. 또 강한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요. Only if you can change the strong disbelief into faith. 그 자리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Then in that very place, evangelism and gospel movement will take place. 그게 성격의 내용이에요. Because that is the content of the Bible.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신앙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Would you go into disbelief or would you rather be the one to change the disbelief into faith? 그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꾼 세 가지 운동이 바로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승운동이에요. The wilderness, 미스바운동, and the 도탄운동 was the very movements that changed that disbelief into faith.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Many Israelites said it cannot be. 그런데 믿음의 한 사람, 모세, 여수와 갈레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However, these people of faith, Moses, Joshua, and Caleb, what did they do? 잘 알잖아요. You know very well. 하나를 보면 민수기 14장, 12명의 정탐꾼. If you look at the number chapter 14, there were 12 spies.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와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10 of the spies said that we cannot go into the land of Canaan. 맞는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They were right in saying that. 그런데 그 맞는 말, 옳은 말이 불신앙이 되니까요. However, when those right and correct words become disbelief,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The Israelites start to cry out. 후회합니다. They regret. 원망합니다. They were resenting people.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수와 갈레브가 들어온 거예요. And then Joshua and Caleb entered.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They say we can go.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약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They're not saying that, oh we can do it. However, they looked at it through the covenantal perspective of God. 그러니까요.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해요. That is why when Joshua and Caleb say we can't do it, then the people of Israel, they try to stone them.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임하죠. That is when the light from the heaven, from God, is shining upon them. 그 뒤로 모든 판도가 어떻게 해요? 두 명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And after that, because of these two people's confession of faith, the entire course changes. 기억하세요. Please remember. 여러분의 현장에 어디 가면요. 불신앙 거리들이 요소요소에 있다는 사실. In your field, wherever you go, there are these points of disbelief just hiding every corner. Remnant은 강한 불신앙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증인입니다. However, remnants are the spiritual witnesses to be able to change strong disbelief into faith. 그 강한 불신앙을 믿음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요. Only if you're able to change those strong disbelief into faith. 오히려 거기에 전도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However, even more, the gospel movement, the disciple movement, and evangelism movement will take place. 불신앙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같이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Do not just, if you find someone doing disbelief, do not go to them and start doing it along with them.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작은 불신앙, 큰 불신앙도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Lord, that you would enjoy the spiritual blessings of making that smallest disbelief. 자, 그리고 두번째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And secondly, the mitzvah movement. 사무엘 아시죠? You know Samuel. 사무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위기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Samuel, that one person completely changed the spiritual atmosphere. 우상을 제거해라. Get rid of the idols.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Go before God. 그리고 뭐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And then they gave a worship.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What is the Dothan movement?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람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We said this before, but the Aramean army, they had attacked.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엘리사가 큰일 난 겁니다. Of course, Israel is in trouble. However, Isaiah is in all the more trouble.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When they open the eyes of faith, then they are able to see these fiery chariots and horses.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Lord, that this may be the year to change the disbelief into faith. 이게 올해 원단이에요. This is the New Year's message. 절대 은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절대 응답이 옵니다. To the ones who are holding on to the absolute covenant, absolute answers will come. 어떤 불신앙도 믿음의 발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Lord, that whatever disbelief you may have, may that be the platform of faith. 내가 어쩔 수 없이 저런 불신앙 속에 들어갔다. Without your choice, you were forced to go into this disbelief. 이 불신앙이 제거되고 이 자리에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you simply need to think that, oh, this is the time for this disbelief to be removed and for true faith to be set up here.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And lastly and thirdly, 우리는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됩니까? What kind of model should we be? 깃발을 들어라, 그랬거든요. It says, raise a banner. 만민을 위해서 귀를 들래요. Raise a banner for the nations. 자, 귀를 들었다는 말은 뭐죠?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Now, when we say we raised up a banner, it means that we are a model. 자, 근데 언제 깃발을 들까요? However, when do you raise a banner? 언제 깃발을 들어요? When do you raise a banner? 아무 때나 깃발을 들진 않아요. It is not that we raised up a banner out of nowhere. 우리가 깃발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When we say we raised up a banner, what does it mean? 모이자는 겁니다. It means let's gather. 깃발을 들었다는 말은 뭐죠? What it means when we raise up a banner. 내 중심으로 모여라는 거예요. gathered or centered around me.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되는 원네스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In other words, wherever you go, I really pray that you will become the models of this witness of uniting people. 이상하게 어디만 가면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뭔가 하나되는 게 깨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It is not that strangely enough, you're the person who divides and separates people wherever you go. 완전 분리된 현장에. But in this field that is completely scattered and divided. 끼리끼리 나눠진 현장에. In this field where people are just gathering by themselves.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복음의 깃발을 탁 들었을 때는요. When you raise up that banner of gospel in that field.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모이는 거예요. Because of you, that one person who has the gospel, everyone will gather. 그래야지 여러분 현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Only then you can save your field.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의 깃발 들어보세요. In your field, try to just raise up a banner of the gospel. 하나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Lord, that you would enjoy the blessing of uniting people. 언제 깃발을 들죠? When do you raise up a banner? 전진할 때요. When you go forward. 그래서 2020년도에 보스턴 인마늘교에 하나님 주신 은약들 있잖아요. That is that for year 2020, there are a covenants that God has given to Boston and Mellon Church.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Do not simply put it in your heads. 여러분들이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But I pray that you would simply put it into small practices. 깃발을 들었다는 말은 뭐죠? 전진하는 거, 앞으로 가는 거예요. When we say you raised up a banner, it means that you're going forward, moving forward. 절대로 여러분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If you went to the army, then you would know. 깃발을 들고 있을 때는 움직입니다. When they're lifting up the banner, then you move. 섰을 때는 깃발을 내려놔요. However, when you stop, you put down the banner.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깃발을 들었다는 건 뭐냐? 이제는 은약을 가지고 도전하자는 겁니다. That is why for a year 2020, when we say we raise up a banner, it means that with the covenant, let us challenge forward.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요. We're not talking about reckless challenges. 은약 가진 자의 도전입니다. But we're talking about a challenge of the one who has the covenant. 마지막으로 언제 깃발을 들죠? And lastly, when do you raise a banner? 승리할 때입니다. It is when we achieve victory. 패배자는 깃발이 없습니다. For the losers, they do not have a banner. 우리는 승리할 때 깃발을 높이 들죠. And when we have victory, we raise up our banner high. 이 싸움은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This battle is already won. 하나님이 이미 New England와 미국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And we believe that God has already given us this field of New England and America to us. 눈에 보이는 안 되고 힘든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I pray that you would not be deceived, 주, with the visible things that are not working out.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But because God has already given to us, I really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ould march forward with thanksgiving. 매일 감사하세요. Every day, give thanks.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아르는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I really pray that you would live the life giving all the thanksgiving to God. 내가 진짜 은약 붙잡고 감사했는데 내 업이, 내 현장이, 내 학업이 어렵다. I really held on to the covenant and gave thanksgiving. However, my workplaces, my studies, and my school is difficult.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큰 계획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That it means that you are inside God's great plan.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What kind of God is this God that you are believing? 바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He's the creator and the almighty God. 세상의 잡신하고 다르다니까요. It is different from all the other gods in this world. 그 창조주, 전능자가 내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This God, the almighty, this creator God is on our side. He's with me and He is our Father.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There's no reason for us to be afraid.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Actually, you do not have to do your small and big worries.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How am I going to be guided in the future? 뭘 해야 되지? What should I do? 어디로 가야 되지? Where should I go? 내려놓으세요, 그냥. Just put it down.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Because God will be responsible for you and guide you until the very end.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감사하세요. Wherever you go, give thanks.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Because God will so perfectly guide your life. 그래서 깃발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That is why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Lord. This would be the year to raise up that banner.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We'll come to a conclusion as we end. 절대 언약, 절대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We said absolute, for year 2020, we said absolute covenant and absolute answer. 오늘 수요일에 배는 거기에 모델이라는 말이에요. So for this Wednesday service, we're talking about models for that. 언약 붙잡은 자의 모델 되세요. I pray that you will become the models as the ones who are holding on to the covenant. 더 정확하게 하면 138의 모델입니다. More accurately speaking, we're talking about the model for 138. 여러분을 볼 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When they're looking at you, may they say, oh, that's what believers of Jesus should look like. 저 사람만 가면, 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Only when that person goes, the kingdom of God is established upon that field.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높이세요. And God will constantly lift you up. 이 언약의 모델. We're talking about models for this covenant. 두 번째로, 불신앙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모델입니다. And secondly, getting rid of disbelief. We're talking about models of faith. 정말로 신자가 뭘 갖춰야 됩니까? That is why, what should believers really have? 많은 전략들이 있어야 돼요. Should we have many strategies?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지적인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Should we have many intellectual knowledge?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This mustard seed faith can move the mountains, it says. 오늘도 믿음이 회복되시고요. Even today, may faith be restored. 정말로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운동처럼. Just like the wilderness movement, the mitspa movement, and the dotham movement. 불신앙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It is not that we are standing on the side of this belief. 그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영적 지도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But a really blessing and enabling you will become the spiritual leaders to change all those disbelief into faith. 그런 사람이, 교회 한 사람 있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If there is that one person inside the church, then the church will never fail. 교회가 왜 망하느냐? Why do churches fail? 믿음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They fail because they lack faith. 숫자가 아니에요. It is not numbers. 100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린다. 그건 끝난 교회예요. Even if there are 10 million people, if they are shaken in their faith, then it is over. 여러분들이 지금은 뭔가 좀 어리고 젊고 하지만은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Right now you may be still young, however, if you truly have that faith, then God will bless you tremendously. 그리고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모델입니다. And because we are already victorious, we are models of victory. 자꾸 육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지 마시고요. Do not constantly try to look at yourself through the physical standards. 지금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깃발 드세요. But starting now, in your field, I pray that you would raise your banner. 나 때문에 하나 되고 Because of me, people will unite.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Because of me, the word of God is fulfilled.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약들 Through me, there are covenants that God has given. 이미 응답받았고 승리했습니다. And we have already received answers and we are already victorious. 2020년도에 최고로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I really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May the year 2020 be the year to give most thanksgiving.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원단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약과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모델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약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모델이요. 승리의 모델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I truly thank you for calling us as models for victory. 이 은약 붙잡고 2020년도 한 해에 받을 그대로 절대 응답 놓치지 않고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약과 축복 속에서 이유 있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When we are holding on to this coveted may we not lose hold of anything but may we become the witnesses with reason.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e give you all the thanksgiving and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Amen.